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4번 다음 상황에서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가장 큰 위험요인 두 가지는 했습니다 골목길이네요 골목길인데 좌측에 있는 길이 있어서 차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측에는 주차장이 있대요 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고 사람 던 명 보입니다 후방에 자전거가 있어요 백미를 보니까 내 뒤에 자전거가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뭐가 제일 큰 위험요인일까요 1번 급제동하는 후방에 자전거 내 뒤에 따라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확 쓰는 거예요 그게 위험요인일까요 자전거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2번 우측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합차 주차가 되어 있는 승합차는 여기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와요 이런 상황이면 지금 당분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위험요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아니고 3번 우측 주차장에서 급출발 하려는 승용차가 있대요 여기서 이제 만약 이게 급출발 한다 그러면 미등도 들어와 있고 시동이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겠죠 그러면 그거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죠 주차가 되어 있는 거냐 출발하려는 거냐 그거를 확인하면 위험요인이냐 아니냐 확인할 수 있겠죠 4번 우측 주차장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미 도로 밖에 있고요 그 밖에서 더 건물 안으로 들어간대요 위험요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5번 좌측 골목길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골목길이 너무 좁아 가지고 여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기가 이렇게 팍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큰 위험이죠 따라서 위험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요인 두 가지 고르라 하면 우측 주차장에서 급출발하려는 승용차 하고 좌측 골목길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겠죠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55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보죠 편도 1차로 도로이고요 황색 점선 구간이에요 추월하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고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역주행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들도 차랑 똑같기 때문에 차예요 차 그래서 우측 통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잘 안 지키죠 거꾸로 오시는 분 많고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후사경 속에 승용차 후사경 뒤에 승용차가 따라 붙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오른쪽에 주차들이 쭉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총체적 난국이네요 반대편에서 화물차도 오고 있고 보죠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 골라볼게요 주차된 차에서 갑자기 승차자가 차문을 열고 내릴 수 있음에 대비한다 이 문이 획 열리는 거죠 이렇게 획 열리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해요 문짝 그대로 날아가고 사람도 다칠 수 있죠 이거는 대비를 해줘야 돼요 맞는 얘기고요 2번 자전거가 갑자기 반대편 차로로 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 틀렸죠 자전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통과를 해줘야 되죠 틀렸고 자전거가 갑자기 일시정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대로 틀렸죠 이거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통과를 해줘야 됩니다 틀렸고 4번 일시정지하여 자전거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통과한다 맞죠 안전을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다 뒤따르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 중앙선을 넘어 뒤따르는 차가 내 뒤가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것을 내가 대비할 수가 있어요 대비를 할 수도 없고 그건 뒷차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거죠 이건 아니구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주차된 차에서 승차자가 차 문 열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고 일시정지해서 자전거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됩니다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856번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편도 1차로 황색 점선 구간이구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구요 고개를 돌리는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가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즉 차로를 변경하고 싶다 왼쪽에 뭐가 있는가 이걸 확인한다는 얘기죠 지금 또 뺏미로 후사경을 보니까 뒤에 차도 따라 붙고 있고 그래요 보죠 경음기를 사용해서 자전거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한다 경음기 쓴다 그러면 틀린 거라 그랬죠 틀렸고 자전거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속도를 높여서 앞차와의 거리를 좁힌다 앞차와 거리를 좁히는 거 좋은 거 아니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전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들어오는 걸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3번 자전거보다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있는 앞차의 움직임에 주의를 한다 앞차는 나보다 충분한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제 자전거가 껴들 거기 때문에 자전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죠 이것도 틀렸고요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면서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를 한다 움직임에 주의한다 속도를 줄인다 다 맞는 얘기죠 4번 맞고요 5번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으로 앞차가 급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뒷차에게 알린다 이게 나누어 밟으면 어떤 특성이 생기게 돼요 내 뒤에 정지등이 깜빡깜빡깜빡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한 번은 못 보더라도 몇 번 깜빡거리면 뒷차가 아 저 차 쓰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차의 급제동에 대비해서 미리 브레이크를 짝게 짝게 몇 번 끊어 밟아주면 뒷차도 조심을 하게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보행자 횡단한다 뭐 횡단보도가 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면 여기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횡단보도 전방에 100에서 200미터 사이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딱 있는데 이게 있으면 전방에 횡단보도가 나온다 이런 표시예요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따라서 안전운전본부 두 가지를 고르면요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면서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4번과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으로 앞차가 급제동할 수 있으므로 미리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뒷차에게 알려준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57번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끝나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여기 끝이에요 이제 자전거 쭉 타고 왔겠죠 근데 내가 우회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안전운전방법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십자형 교차로예요 이렇게 사거리 라는 얘기고 차량신호등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려는 순간이에요 지금 황색이 지금 보이고 있죠 자전거 전용도로가 우측에 있고 이 상황 앞에는 트럭이 우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할까요? 보죠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어 이거 맞네요 일시정지도 맞고 안전확인도 맞고 서행도 맞고 우회전도 맞아요 1번 맞고요 2번 내 차의 측면과 뒤쪽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각에 주의를 한다 어 이것도 맞네요 내 차의 왼쪽 오른쪽 다 잘 보고요 사각에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숄더체크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3번 화물차가 갑자기 정지할 수 있으므로 화물차 좌측 옆으로 돌아서 우회전한다 화물차가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그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크게 우회전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안전한 거 아니죠 좌측 옆이 틀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돌면 안 되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따라서 돌아야 되죠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으므로 경운기를 계속 사용해서 내 차의 진행을 안 된다 경운기 계속 사용 틀린 거라고 했죠 매너가 아닙니다 5번 신호가 곧 바뀌게 되므로 속도를 높여서 화물차 뒤를 따라간다 속도를 높인다는 게 틀렸죠 급정지에 대비를 해서 속도를 줄여서 서행을 해야 됩니다 높인다 이런 키워드 틀린 키워드라고 했죠 경운기 이런 것도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1번과 내 차의 측면과 뒤쪽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각에 주의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58번 다음과 같은 시골길을 주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시골길의 상태를 볼까요 이면도로인 상태고 중앙선 이런 거 없다는 얘기고요 가장자리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대요 여기서 막 뛰어다닌다는 얘기죠 또 농기구를 싣고 가는 자전거 운전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논밭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길도 좁은데 좌우에 다 지금 위험요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어린이 등 여러가지 위험 상황에 주의를 한다 그래야겠죠 여기 제일 조심해야 될 상황이 제가 봤을 땐 지금 어린이죠 또 비교적 한산한 도로이므로 속도를 높여서 신속히 통과한다 이게 틀린 단어라고 했죠 특히나 이런 시골길에서 왼쪽 어린이들은 어디로 튀어나올지 모르고 속도를 높여 지나가다가 자전거에 위협이 돼서 자전거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또 다 책임져야 됩니다 신속히 통과해서는 안 되겠고요 3번 자전거가 도로 중앙으로 나올 수 있음을 예측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서행을 한다 시골길에서는요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최고예요 막 들어와요 그냥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걸 예상을 하고 서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4번 어린이와 자전거 운전자에게 내 차의 진행을 알리기 위해서 경음기를 반복 사용한다 틀렸죠 시골길에서는 어린이 시켜줘야 되고요 지나가시는 분들도 미리 안전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차가 5번 자전거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왼쪽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 일단 틀렸죠 그 다음에 왼쪽 길 가장자리를 이용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왼쪽 길에 지금 어린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좌측 어린이와 우측 자전거를 동시에 고려를 해서 아예 천천히 가든지 어린이 저쪽으로 빠지고 자전거도 저만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서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가는 뭐가 사고가 나도 나죠 이런 거 위험합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번 어린이 등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 주의한다 그리고 3번 자전거가 도로 중앙으로 나올 수 있음을 예측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서행한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59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를 찾아 볼게요 상황 보니까 녹색 신호의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어요 녹색 신호가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1차로는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인 차들이 쭉 있어요 다 좌회전 저쪽으로 할 거죠 이렇게 이때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이때 위험한 건 이 차들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일 무서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번 좌회전 대기 중인 1차로의 차가 2차로로 갑자기 들어오 수 있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죠 제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기 때문에 딱 들어오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특히나 오른쪽에 차가 있는 이런 상황이면 갈 방법이 없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2차로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오른쪽 차로를 써서 운전하는 게 제일 속 편하죠 요거는 위험 요인이 맞고요 2번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 좌회전 대기하고 있던 2차들이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다 우측으로 붙어서 우회전을 이렇게 하니까 아니고 3번 3차로에 오토바이가 2차로로 갑자기 들어올 수 있다 얘 오토바이가 4차로 앞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거 오토바이들이 워낙 변화무성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조심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3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와 충돌을 할 수 있다 나는 2차로고요 3차로로 가는 우회전 차가 우회전을 할 거잖아요 나랑 관계가 없어요 갈 길 가는 거죠 서로 5번 뒤차가 무리한 차로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 뒤차가 차로를 어떻게 변경하든지 급정거로 하든지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 뒤차의 안전은 뒤차가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위험만 요인 두 가지는 좌회전 대기 중이던 1차로 차가 2차로로 갑자기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3차로 오토바이가 4차로 앞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거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2차로를 login하실 수 있다 4차로로라는 3차로로